잘 들어, 정지연. 쟤 뭐야? 양쪽에서 저렇게 쏘는데 하나를 안 맞아? 아니야, 아니야. 지금 주인공이 사각을 아주 잘 활용해서 총알을 피하고 있네. 왜? 사각은 무슨 주인공 죽음이 영화 끝나니까 그렇지. 정지연, 너는 이 순간 네가 모든 걸 완벽히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? 응. 당연하지. 눈앞에 있는 걸 내가 왜... 잘 들어, 정지연. 네가 잠자리가 아닌 이상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볼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. 이 모든 공간에는 다 사각이 있어. 저 영화 주인공처럼 그 사각을 잘만 활용하면 불구덩이에서도 살아 돌아올 수 있어. 사각... 그 사각을 연생할 수있을 테 costumebi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